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중요한 대출이죠. 디딤돌 대출과 전세 대출을 놓고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가계 대출 증가를 우려하면서 대출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과 서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다음 달 5일 최대 7천억 원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급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갚아주며 지난해부터 3조 원 넘게 손실이 생겨 자본 확충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발행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증권 신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지만 속내는 전세 대출 증가를 우려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구입용인 디딤돌 대출을 놓고 축소와 유예, 다시 수도권 축소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 대출을 늘리려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와 충돌해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정책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정책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 이런 부분은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데 대해서 국토부와 저희와 같은 인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수요를 빌라 등으로 분산하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는 국토부와 가계빚 증가를 억제하려는 금융위가 엇박자를 내면서 실수요자와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